임원들 스탁옵션 매수 청구권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매수 청구권을 한 걸 공식을 한 걸 보니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기우성 부회장님을 포함해서 9명이 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른쪽에 표를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최문선 이사예요. 비등기 이사 이번에 매수 청구권을 한 게 3,766주 그래서 5,149주로 늘어났고요. 이 취득 단가는 3만 5,484원 그다음에 이태윤 이사고요. 비등기 이사입니다. 이번에 한 게 3,000주 그전에는 주식이 없었어요. 3,000주 그래서 변동 주식수도 취득 단가는 8만 2,824원 이런 것들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가를 이 각각의 임원진들이 받은 가격이고요. 양현주 상무께서는 또 비등기 이사고 1,112주를 매수 청구권을 해서 2만 4,943주가 됐어요. 이분도 취득 단가가 8만 2,824주 신민철 전문님은 2,203주를 했는데 3,314주 이번에 매수 청구권을 해서 총 주식수가 3,314주가 됐어요. 두 번에 나눠서 하셨는데 1,112주, 2,091주 1,112주는 8만 2,800원에 1,091주는 27만 4,000원에 하셨어요. 그다음에 송수은 상무님고요. 비등기 이사 이분은 4,924주를 총 했는데 세 번에 나눠서 했더라고요. 3,766주, 998주, 160주 이렇게 해서 토탈 합해서 2만 2,182주가 됐고요. 세 번에 나눠서 한 가격이 3만 5,000원짜리가 있고 9만 1,000원짜리가 있고 8만 2,000원짜리가 있고 백경민 이사님 이분도 비등기 이사고요. 이번에 4,688주를 행사를 해서 6,791주 행사 가격은 9만 1,000원 기우성 부회장님은 등기 이사 대표 이사님이죠. 8,730주를 해서 총 12만 4,400주가 됐어요. 행사 가격은 27만 4,900원 권기성 전문님. 이 권기성 전문님도 비등기 이사 하더라고요. 비등기 전문님. 이번에 1,134주를 했는데 491주, 643주 두 번에 나눠서 했고요. 이 1,134주를 행사하셔서 2만 4,000주가 됐고 행사 가격은 9만 1,900원, 8만 2,800원 구윤모 전문님은 592주를 이번에 행사해서 8,870주가 됐고 9만 1,248원에 행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스타옵션을 이렇게 행사를 하시면 지금 뭐 26만원, 27만원에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행사를 해서 나중에 주가가 40만원이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차액에 대한 세금이 더 적게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내부의 임원들이 이렇게 스타옵션을 행사를 한 거 보면 바닥에 주식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컨센서스? 어느 정도 그렇게 컨센서스를 이룬 것 같아요. 근데 또 예전 공시를 보면 35만원, 36만원대에 많이 파신 임원들도 있긴 있어요. 그때는 파신 분들의 개개인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하셨을 때 셀트론의 주가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하셨겠죠. 이번에 매수 선택권을 사용했다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에 있다라고 조금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